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물리선택자 또는 물리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 퀘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퀘스트를 찍고 있는 것은 10월 말 정도입니다. 10월 말. 그래서 11월이 채 안 됐는데요. 예비고삼 학생들 아직은 고2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아직 고3이라는 생각은 안 할 텐데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과, 공대로 갈 건데 또는 자연과학 쪽으로 갈 건데 그럼 이제 과탐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 과탐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고2 때까지는 무조건 내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공부했다면 이제 고3 올라가면서는 두 과목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원 두 개를 보게 되죠. 2는 이제 서울대에서만 한 과목을 원하기 때문에 서울대 지원자들만 일반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이외의 학생들은 다 원 두 개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렇게 네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할 텐데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가 또는 어떤 게 더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것들을 좀 따질 텐데 그에 대한 탐구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물리를 또 선택했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가 미리 공부를 한다면 그런 얘기들 그리고 물리학 2에 대한 선택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탐구 선택에 좀 팁을 좀 드리면요. 탐구 선택 첫 번째, 탐구 선택은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원을 선택하면 좀 불리한 거 아니냐 또는 화학원을 선택하면 불리한 거 아니냐 지구과학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분리라는 것은 없어요. 일단 수능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당연히 모든 과목이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유분리를 평가원이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다만 이제 과목에 따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또 어려운 과목이 딱 정해져 있거나 쉬운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능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물리학원이 어려웠던 때도 있고 되게 쉬웠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 마찬가지예요. 쉬울 때랑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학생들은 좀 어려울 때가 좀 유리할 수 있잖아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려울 때 내가 만점을 받아내면 표준 점수라는 게 높거든요. 표준 점수라는 게 높아요. 일반적으로 점수를 약간 어려울 때는 뻥튀기 해주는 거거든 표준 점수 개념이. 대충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은 그런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위권 학생들은 어려우면 막 너무 많이 틀려나가잖아요. 그렇죠? 평소보다 더 떨어가지고 더 많이 틀리고. 그럼 또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쉬우면 그러면 또 유리하냐. 쉬우면 막 만점만 1등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최상위권도 싫고 사실은 하위권도 물론 쉽게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등급컷이 너무 높아져요. 1등급을 막기 위한 등급컷이 너무 높아지니까 나는 쉬워도 그런 등급을 못 맞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어렵게 출제된다 또는 쉽게 출제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매번 다르니까. 매번 달라. 그런 것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탐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인원수가 많은 거? 어떤 과목 인원수가 많아요? 이 전 교육과정까지는 생지가 좀 많았는데 물화가 좀 적고.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지금 고2 때 여러분들 조금 보셨잖아요. 물론 여러분 비교 대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물리 학습량이 되게 줄었어. 대폭 줄어가지고 물리 선택자가 조금 더 예전보다 많아진 상황이란 말이야. 고2 때 이제 학생들 모니터링을 좀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이 전에도 물리 화학이 좀 적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어서 불리한 그런 인원은 아닙니다. 6만, 7만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어서 불리한 것도 없어. 원과목은 투는 어차피 다 적어요. 투는 다 적은데 원과목끼리는 인원수 때문에 이 분리는 안 생기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자신이 잘 생각을 해야 돼. 자신만의 기준을 딱 정하고 선택을 했으면 집중하셔야 돼. 그 선택을 나중에 바꾸는 순간 이미 공부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했으면 많은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야 돼.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지금 하셔야 돼요. 고2 말에 하셔야 돼. 기말고사 보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왜? 2학기 기말고사 본 다음에 바로 수능체계로 들어가려면 그 전에 고민이 완료가 되고 선택이 딱 끝나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자기만의 기준은 무엇이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2 때까지 공부를 했을 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 학습량이 좀 많은 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렇죠? 나는 물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생명과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어떤 학생은? 어떤 학생은 지구과학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런 학습량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동안 했던 게 그게 수능의 기초가 돼. 물론 개념 공부는 수능에 맞춰서 다시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학습량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던 거 내신을 준비하면서 내가 좀 든든하게 공부했던 것들 그런 것들 근데 내신 성적이 좀 안 나와도 학습량이 많으면 그게 수능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의 등급으로 딱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내가 많이 했나 안 했나 많이 했는데 좀 덜 나온 거 있잖아. 그랬을 때 수능 선택은 가능하다면 그 학습량으로 하는 거지 최종 결과로 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학습량이 많은 게 수능에서는 유리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학습량 두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선호도가 중요하겠죠. 나는 어떤 과목이 좋아 그냥 그런 게 있잖아. 물리가 난 좋아. 나는 화학이 좋아. 생명과학이 좋아. 좋은 거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싫은 거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호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하기 싫은 과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떤 과목이 좀 끌리는가 그런 것도 좀 선택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선택 기준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효율인데요. 효율. 내가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아닌데 공부를 했을 때 효율이 좀 좋은 것 같아. 다른 거 보면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 그게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한 번의 운 말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중에 내가 어떤 과목은 전체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면 공부를 조금 덜 했는데도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선택 기준에 딱 세 개, 세 가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첫 번째 뭐라고? 학습량, 근데 학습량이 큰 차이가 없으면 선호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과목, 좋아하는 과목. 내가 기계과에 가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물리를 좀 선택을 좀 해 줘야겠죠. 전기전자 이쪽은 당연히 물리 선택이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대학 가서. 그런 것도 선호도에 들어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진로 대학의 중요한 과목. 물화생지 중에 생물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생명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선호도에 넣어서 선택을 해. 알겠죠? 잘 고민을 해. 선택을 고의, 기말고사 되기 전에는 좀 해 주셔야 돼요. 그 전에 하면 물론 더 좋고 지금이 아직 기말고사 전이잖아. 그렇죠? 중간고사 끝난 시즌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 여러분이 좀 한가한 시간. 이때 고민을 좀 해서 어떤 과목을 할지를 딱 선택을 해놓습니다. 항상 그 빨리 선택하는 자가 유리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빨리 선택해서 미리 기초적인 거. 지금 시간이 약간 있잖아, 이 내가.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거의 뭐 PC방 다니고 이런 남학생들도 있잖아요. 이때 차라리 그동안 내가 못했던 기초를 좀 닦아 놓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빨리 선택해라. 기말고사가 다 끝났는데도 선택이 안 됐어. 뭐 그럼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 선택을 또 해야 되는데 또 안 됐어. 그럼 겨울방학 시작하고 선택할 거야? 겨울방학 때 다 이제 수능을 위한 개념 강좌들이 막 오픈이 되면서 다 공부해 나갈 텐데 반드시 빨리 선택해요. 저는 지금이 가장 좋은 적기다. 알겠죠? 10월 말, 11월 초. 여러분 생각이, 시간이 좀 있을 때. 고위 기말고사 전에 기초를 확립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어? 왜냐하면 놀고 있잖아요, 지금. 기말고사가 이제 임박하게 되면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끝나잖아? 끝나다가 과탐을 선택해서 두 개를 했어. 근데 내가 선택한 두 개가 하나가 기초가 약해. 그럼 그때 기초 강의 막 들어야 되거든요. 어? 수능 개념 강의 듣기 전에 기초 강좌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 뭐 들어야 된다고 또 그거에 또 딜레이가 되면서 개념 완성 학습하는 시간이 밀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탐구 선택이 딱 끝났다면 그리고 내가 기초가 좀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지금 정도 좀 단기간에 물리학이라고 하면 물리학에 대한 기초 같은 것들을 좀 공부해 놓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공부해 놓으면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개념을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수능 개념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2 기말고사 전에 기초를 확립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시기를 놓친다면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기초적인 것들을 좀 정리한 다음에 수능 개념 완성 공부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선택했다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어 나는 그래 물리학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나한테 딱 좋겠어. 그랬을 때 이제 학습법에 대한 얘기 잠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예비고삼으로 겨울방학에 올라갈 때 선생님들은 수능 개념 강좌를 막 학생들한테 이제 오픈을 해서 학습을 시킨단 말이죠. 수능의 기초는 항상 개념 학습이니까 수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데 이런 학생이 있어. 고2 내신으로 내가 1등급을 맞은 거야. 1등급을 맞아서 너 잘하는 거죠. 개념이 내가 안 돼 있을 리가 없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죠. 개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물리학이든 생명과학이든 그건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야. 개념 공부를 안 하고 아 나는 그냥 기출 문제 풀고 고난도 문제 풀어서 1년 내내 할 거야. 라고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한 것은 그 개념의 유효기한도 있겠죠. 뭐 100% 다 까먹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수능은 1년이 더 남았단 말이죠. 그럼 지금쯤 내가 개념 공부 앞부분 다 해놓고 이걸 가지고 1년 후에 수능을 준비할 거야. 그건 아니다. 알겠죠? 게다가 또 내신 학습에서 필요로 하는 개념들과 수능의 개념의 방향성이 기본 틀은 같지만 약간 좀 다르죠. 수능은 모든 전 교과서에 공통되는 것만 압축해서 그것만 깊이 있게 출제된다면 수능이 아니라 내신은 어떻죠? 내신은 교과서 한 권이죠. 니네 학교에서 나와 있는 교과서. 그게 완전히 다 교과서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6종이에요. 물리학 원만 해도. 2도 마찬가지고. 6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씩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는 내신을 낼 때 당연히 그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로 진행하겠지. 다른 학교에서 선택한 거로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런 게 있어. 내 교과서에는 있는데 다른 교과서에는 없는 게 있어. 그게 수능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2 내신은 깊이는 약고 범위는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능에 안 나오는 것들도 막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려면 여러분들이 수능에 딱 나오는 것들을 수능에서 잘 다뤄지는 스킬들, 개념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게 바로 수능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개념과 수능 개념을 왜 따로 하겠어요. 저도 하나로 해서 그냥 강의하면 편해요. 그게 잘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2 내신 학습했던 것들은 그냥 수능의 기초에 도움을 줄 뿐이다. 알겠죠?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려면 예비고3 학생들, 여러분들 개념을 꼭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을 위한 전문화된 개념 강의를 꼭 수강하셔야 돼요. 혼자 하는 건 물리학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리학이라는 건 혼자 공부해서 수능에서 나오는 어떤 오개념 같은 것들이 있어. 허를 찌르는 거 있어. 개념의 허를 찌르면서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선생님이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위한 전문화된 개념 강의 당연히 선생님 책만 봐도 물할 책 개념완성이 수능이고 그렇죠? 물리학원에 대한 고2를 위한 물리학원 강의도 있는데 잘 보시면 상당히 좀 다릅니다. 일단 문제 자체가 다르죠. 문제 자체가 다르고 수능 개념은 일반적으로 수능 기출 위주로 되어 있다면 내신 개념은 그렇지 않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결도 많이 다르다. 그래서 꼭 고2 내신 했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물론 도움이 됩니다. 당연한 거죠. 도움이 되는데 그걸로 그냥 수능 개념 그냥 퉁 치겠다라는 거죠. 퉁 치면 수능에서 퉁 날라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재수생들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기초가 매우 중요하고 재수생들한테도 그 기초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 강의. 작년에는 내가 재수생들도 공부 많이 했었겠죠. 그렇지만 올해 새로운 수능을 준비한다면 또 1년 후가 남은 거잖아. 그럼 1년 동안 기억이 남을 수 있는 든든한 기본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그래서 개념이다. 개념 학습이 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기초가 중요한데 중등 과정 물리를 점검하라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정말 학생들이 있어. 중학교 물리도 잘 모르고 올라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또는 고위 내신도 대충 공부를 했어. 그런데 나는 너무 물리가 좋아. 좋으면 좀 공부 좀 하지 그랬어. 진짜 안 하는 애들이 있어. 좋은데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마음 딱 잡은 거지. 마음 딱 잡아가지고 사실 뭐 물화생지 다 기본이 안 돼 있어. 기초가 없어. 그런데 난 물리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중학교 때 공부했던 물리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중학교 책 살 거야. 뭐 문제집 사갖고 할 거야. 거기 막 물화생지 다 섞여 있어. 그렇죠. 어떤 게 수능에서 필요한 거야.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등 과정을 점검하라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지만 중등 교과서나 중등 문제집으로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초적인 이런 개념 완성을 하기 전에 좀 더 기초를 다지는 강의들은 저뿐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다 강의를 열어줘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이름 물리왕이란 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10강밖에 안 돼요. 10강. 중학교 때 필요한 것들 또는 수능 개념을 시작하려면 아직도 기초가 부족해서 불안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학생들은 그런 기초 강의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러기엔 좋은 시기인 것 같아. 중간 2학년 2학기 중간과 기말 사이에 약간 놀고 있는 신이 있어. 놀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다. 3학년 되기 전에 놀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다. 이때 차라리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좀 생각을 한다면 너무 놀고 있지 말고 좀 미리 시작해서 고득점을 노린다면 지금 기초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 물리를 대하는 자세를 수정하라. 이거는 중요한 얘기. 원론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물리공부를 할 때 물리학과에 온 것처럼 공부한 애들이 있어요. 대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왜냐하면 물리교과서를 공부하잖아. 물리학을 공부할 거 아니야.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호기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그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대학 과정이나 또는 심지어는 대학원 과정 논문 써야 될 기세 그런 과정들에서 필요한 것들이 궁금한 거야. 그거에 심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서점 가서 잡지 같은 거 뉴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사거나 또는 진짜 전공과 관련된 책들을 사가지고 공부하는데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1년 정도 후에 수능을 준비하고 수능을 치르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 공부를 한다면 그런 좀 호기심은 약간은 접어두는 게 좋아요. 나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효율을 중시해야 돼. 니들이 지금 물리학과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물리학과 갈 애들도 별로 없잖아요.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 연구실에 다 물리학과 많아. 물리교육학과랑 많은데 그런 얘기는 아닌데 대부분 공대를 많이 가잖아. 아니 내가 공대를 많이 가는데 근데 공대가서도 궁금하지 않을 물리학과는 안 갈 거면서 그게 지금 막 궁금한 거야. 사실 그런 애들 잘 보면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많아요. 지금 이거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딴 생각을 하는데 딴 생각을 막 완전히 동떨어진 걸 하면 죄책감이 크니까 물리학에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물리 관련된 대학 내용들에 대한 관심을 너무 많이 갖더라고. 그런 것들은 조금 버려주는 게 좋고. 또 하나 난 그렇지 않다. 수능에 그래도 딱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도 이런 애들이 있어. 자연의 섭리가 궁금한 애들이 있어요. 물리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거 알잖아. 질량 갖고 있는 물체들끼리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죠. 당기는 힘이 있는데 왜 당길까? 궁금할 수 있어요. 왜 당길까? 제가 하나 알려줄게. 인류는 말이야. 뉴턴도 말이야. 아인슈타인도 말이야. 질량이 있는 녀석끼리 왜 당기는지에 대한 자연의 어떤 섭리의 본질적인 원인을 알지 못했다. 질량이 있으면 왜 당기는지 몰라. 근데 그런 거에 여러분이 심취하는 경우가 있어. 전화로 따지면 플러스 전화로 마이너스 전화가 서로 당기거든요. 왜 당기는지 몰라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인류가 몰라. 물리학자들이 모르는 거야. 이렇게 너무 본질적으로 가서 그 자연의 섭리의 원인이 궁금하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야. 물리학이라는 건 인간이 만든 학문이에요. 자연을 보고 그 자연의 어떤 섭리들을 공부한 것들을 정리한 건 맞는데 그 본질적 원인을 대부분 잘 몰라. 근데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알려주는데 물어보기 전에는 잘 안 알려줘.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조금 바꿔야 한다. 그래서 물리는 Y를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하우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하우 하우 Y는 잘 모르고요. 하우 질량인 애들끼리 당기는데 어떻게 당기냐. R제곱분의 GMM 거리의 제곱과 반비리하고 질량의 국가 비리한 크기로 당긴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물리학이지 원인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뉴턴도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나는 자연의 현상들을 만유인력으로 설명했지만 그 만유인력의 발생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의 변화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물리학 2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물리학 2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과목입니다. 2 과목이에요. 꼭 물투를 하진 않아도 돼요. 알겠죠? 화원을 하면 물투 선택 이렇게 서로 다른 과목으로 교차해서 2를 선택해야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는데 2 과목들은 4개 다 전부 다 대부분 최상위권 학생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질 만한 게 아닙니다. 유리불리가 그런 걸 따질 만한 게 아니에요. 모든 과목은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 활용하려면 만점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2를 선택한다면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는 너무나는 서울대를 목표로 하지 않아도 물원 물투 물리 마니아가 있으니까 물리학 마니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하지 않아도 화원 화투 생원 생투 지원 집투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매우 극소수다. 알겠죠? 2가 분명히 난이도가 높아요. 수능으로 가도 문제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진짜 아주 어마어마한 마니아가 아니라면 서울대 갈 학생들 위주로 선택한다. 다만 내신에서는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난 내신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푸 선택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하셔도 돼. 2개 정도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리학도 선택하세요. 학습 분량 적어요. 할만합니다. 할만하고 논술에 대단히 많이 도움이 돼요. 논술이 좀 숙소되어 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을 얘기하면 연세대라던가 또는 중앙대라던가 성경관대 이런 데서는 물리논술 중요하죠. 그렇죠? 물리논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논술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또 물리학 1과 물리학 2 이기 때문에 내신이나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능을 안 보더라도 공부하겠다라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선택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 과복과 유불리는 없어요. 전부 다 만점 받는다는 각오로 공부합니다. 그 사람들 수능으로 간다면 만점 아니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수능 과목으로 2 과목을 선택을 한다면 물 2이든 다른 과목이든 반드시 만점 받는다는 각오로 시작해라. 알겠지? 명심하시고요. 가능하면 물리학 1을 학습한 후에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물리학 1을 수능 준비하듯이 기출문제 다 파고 예상문제 다 공부하고 실전보육사 풀고 이렇게 하고 갈 필요는 없어요. 물리학 2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리학 1의 개념을 잘 공부하면 돼. 개념 공부하고 기출문제 어느 정도 풀 정도 수준이면 물리학 2 시작하셔도 됩니다. 물리학 2도 초반에는 기초적인 것들이 등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물리학 1은 아예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물리학 2 선택하는 것은 정말 강력하게 비추한다. 그렇죠? 물리학 1을 공부했던 경험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아예 전무하는데 내가 물리학 2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한 빠르게 개념 완성을 물리학 1을 공부한다던가 또는 중요한 부분 물리학 2에서 다루어지는 거랑 중복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수강을 한다던가 최소한 그런 노력은 하시고 물리학 2를 선택해 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인데요. 고3이 되면 전범위 모의고사는 9월달부터예요. 2과목은. 1과목은 3월부터입니다. 모든 모의고사가 다 전범위예요. 그런데 2는 그렇지 않아요. 2는 교육과정상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3월달은 실시도 안 되고 4월부터 교육청에서 실시가 되는데 그때 앞부분부터 누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범위가 포함되어서 20문제를 보게 되는 것은 물론 모든 문제는 다 20문제입니다만 전범위로 20문제를 보는 것은 9월부터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정확한 실력을 판단하기도 살짝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2 다른 2과목도 다 마찬가지로 학습이 조금 어렵긴 해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물리학 2를 선택했다면 예상문제 풀리에 너무 목매달 필요는 없어요. 모의고사 같은 거에 항상 개념과 기출 기출도 수준이 대단히 높아요. 어려운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 학습을 아주 꼼꼼하게 원과목보다 더 오랫동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9평부터 전범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 맞춰서 진짜 하셔도 돼요. 기출에 더 신경 많이 쓰고 기출문제들이 있는 거 한 문제 한 문제를 거의 풀이법을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기출문제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보다 많은 시간이라는 거는 원과목보다 많은 시간 이건 물투든 화투든 다 마찬가지야. 모든 투과목은 원과목보다는 개념과 기출분석에 대단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모의고사 자체에 대한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이잖아. 모의고사 푸는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 되기만 하면 시험 문제는 잘 푼단 말이야. 우리 투과목 하는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개념과 기출학습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이 2021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많은 선구자 선행자 미리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잖아. 제가 이번 캐스트에서 말한 것들을 잘 새겨 듣고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서 탐구 선택을 잘 하고 꼭 물리학원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하셔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나가시면 기말고사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수능을 전후로 아주 효율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꼭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그렇게 공부하는 와중에 했던 물리학원이라는 과목은 논술에도 많이 활용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와 더 좋은 강의로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